좋아요, 구독 MC넥스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센티멘탈 들어가 볼까요 화장품주가 최근에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서 제가 이제 골라왔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골라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가장 강한 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밀리는데도 괜찮습니다 잘 견디고 있고요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CNC 인터내셔날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조그맣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고개를 빠빠치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지금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고 메리 최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아주 제목이 거창합니다 화장품 업계의 테슬라다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가 많이 밀려죠 그런 테슬라가 아니고 예전에 주가 올라갔던 올라갈 때의 테슬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제품력 기반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에요 영업이익률이 16% 정도까지 될 정도로 높다 이런 얘기고 지난번에 저희가 코스메카 코리아 ODM 업체 얘기하면서 OPM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9% 얘기를 했었죠 어제 영업무역 의류 OEM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도 16% 정도면 업계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고 글로벌 향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북미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본 태국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3분기에 조금 매출이 줄었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소비 수요 이런 패턴이 지금 스타일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들의 주가가 빳빳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넬 퍼스픽도 있고 아무넬 쥐도 있고 여러 큰 회사 있습니다만 거기 주가들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들 왜냐 인디 브랜드를 보면서 말이죠 지금 이거 뭐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좀 싸고 가성비 좋은 거로 가자 품질은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면서 소비자들이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다시 증설을 하면서 이제 체력을 확충을 하면서 다시 좀 몰아붙일 이런 태세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기에서는 중국이 뭐 조금 매출이 줄면서 뭐 적자 이런 성장통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보고 있는 거고 국내 설비도 뭐 8월에 이제 국내 설비 확충이 끝나고 이동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생산이 어떻게 되죠 줄거나 좀 멈추잖아요 그런 게 9월부터 이제 정산화가 됐습니다 생산이 정산화가 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 4분기부터는 제대로 좀 다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분기에는 제일 성장이 좋았던 매출이 좋았던 데는 북미입니다 북미에서 계속 인디 브랜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도 플러스 60%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갈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데 중국만 많이 났습니다 중국만 좀 그렇고요 유럽 쪽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쭉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니까 캡파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죠 물론 시장이 좀 내려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뭐 증설한다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조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증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증설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증설을 해야죠 그런데 증설을 해도 영업익률도 안 나오는데 증설한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가에 상당히 안 좋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주 지금 영업익률 어떻습니까? 양극재 3%까지 아직 급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양극재를 가지고 쇠를 만드는 LG에너지 솔루션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9%입니다 그런데 ANPC 보조금 빼면 6%입니다 9%나 6%나 3%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영업익률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같이 16% 정도 된다? 그럼 캡파 증설할 때 돈이 모자라면 시장에서 빌려도 사실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너무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우려감에 주가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내려왔습니다마는 기관이 사흘째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사흘째 매수를 하면서 조금 바닥을 지금 만들려고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지금 단단히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역사적인 밸류 반대로 봤을 때는 이미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가 한 번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도 좀 올라갈 거다 이런 거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는 3분기에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면서 15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CNC 인터내셔널은 15.4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아까 제목에 테슬라라는 말이 나왔죠 해외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지금 가성비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CNC 인터내셔널은 29%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이런 주식 참 고르기 힘든데요 MCNX가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해서 제 레이다에 걸려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MCNX가 뭘 하는 데죠? 카메라도 그렇고 전장형으로도 그렇고 모줄, 카메라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MCNX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주가가 중간까지만 해도 안 좋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틀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MCNX도 올라오고 삼성전기도 화해 가는 핸드폰이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기도 좀 올랐죠 그런데 MCNX도 최근에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등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대신 증권에서 나온 리포터를 보니까 자율주행 향으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장형으로 가다 보면 고부가 같이 이런 비히클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신차 모델이 많이 나오다 보면 단가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볼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 뭐죠? 자율주행 지금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카메라를 더 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앞에 전방용으로 많이 자율주행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장형 매출 비중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22년 대비 23년은 매출 비중이 무려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추가로 3, 4%포인트까지 더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의 30% 정도까지 전장형 매출 비중이 올라올 거다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카메라 쪽도 4분기에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아무래도 4분기 되면 카메라 쪽이 푸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도 최근에 출시됐습니다만 삼성전자 쪽도 계속 폴디드 이쪽으로 계속 나가고 또 신제품, 신모델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동계 이쪽으로 신규 밴더로 들어간 것도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4분기 괜찮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주가 재평가를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메리시 중권에서 보겠습니다 티어 1 공급자로서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티어 1, 티어 2 알죠? 1등급, 2등급 이런 거를 영어로 티어 1, 티어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소규모지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폴디드 지금 구동계 신규 밴더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카메라 스펙이 올라가고 큐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쭉 밀리다가 다시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다 어제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어쨌든 버티는 모습이 연 이틀 나왔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방보다는 앞으로는 상방 쪽으로 열어놓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포드 PR 보겠습니다 포드 PR 13.6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삼성 전기보다는 조금 낫고 다른 것보다는 높습니다만 어쨌든 괜찮아 보입니다 자 괴리율 보겠습니다 MCNX 41%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CNC 인터내셔널 펀드멘탈러 MCNX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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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